이번 해볼 것은 11월의 수익영상입니다.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별풍선 선물 11만 18020원 광고 수익 266121 에드벌룸 100원 200원 700원 800원 900원 어 1500원이죠 1500원 투네이션 985100원 유튜브 유튜브에서 11월 달 최고의 수익을 자랑한 것은 요것은 아마 이제 후원을 받아서 그런거일 것 같군 위험한 돈벌기 큐브 변화 일단 위소로 그리고 엠볼렘 큐브까지 3개 거래 수익 61.13달러 광고 수익 1761달러 어떤 모여 마지막 프리미엄 그럼 325.19 결론 3042.42 이걸 돌려봐 3042.42 362만 4790.8 아오케 어 그래서 결론이 얼마입니다 개새끼 마지막 개새끼 어 이번 달의 결론 어 요렇게 되는군요 아 479원입니까 아 수정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455 11 아 끝 끝 험난한 측정이었다 11월 수익은 요렇게 되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데몬어벤저의 출발과 함께 과연 올라갈 것일까 기대가 되는 끝 하자 5 5 5 6 5 6 6